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이 말이죠 일요일 아침 8시 45분을 지금 가리키고 있습니다 요즘에 바빠서 내가 민초의 목소리는 영상을 올리지 못하고 이승렬의 금수강산에만 영상을 몇 개 올렸었는데요 요즘에 뉴스를 보면 탈북민이라는 20대 청년이 철책선을 넘어서 도로 북으로 돌아갔다 이런 뉴스가 나옵니다 그래서 좀 내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대 청년이 철책선을 넘어서 북으로 되돌아갔다고 하는데 철책선이 높이가 3m라고 합니다 휴전선의 철책선의 높이가 3m고 또 철책선에는 고압선이 흐르고 그 철책선을 넘었다 하더라도 또 지뢰밭이 있을 수가 있고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죽을 각오를 하지 않으면 철책선을 넘을 수 없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죠 우선 철책선의 높이가 3m고 철책선의 고압선이 흐르고 무사히 철책선을 넘었다 하더라도 또 지뢰밭이 기다리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철책선을 넘는다는 것은 정말 죽을 각오를 하고 죽는 것도 그냥 고이 죽는 것이 아니고 지뢰라도 밟아서 터졌다고 하면 정말 처참하게 죽는 그런 걸 각오하지 않고서는 함부로 철책선을 넘을 수 없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왜 그렇게 그런 엄청난 용기를 발휘하고 철책선을 넘었을까 그 철책선을 넘을 용기가 있었다면 그 용기를 가지고 대한민국에서 좀 더 용기를 가지고 대한민국 땅에서 버텨내고 살아나가는 것이 더 현명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말이죠 60대 중반 이후 70대 80대가 되면 60대 중반서부터 70대 80대가 되면 말이죠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이 없습니다 자기가 비록 나이는 60대 후반이라서 몸은 건강하고 충분히 일은 할 수가 있지만 그렇다 해도 남이 일거리를 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벌써 60대 후반서부터 70대 80대가 되면 정말 돈벌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철책을 넘었다는 탈북민 나이가 어떻게 되죠 20대라고 하잖아요 20대는 정말 피 끓는 나이입니다 어디 가서 내가 일할 테니까 먹고 재워나 주시오 이래도 예스 하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받아주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언젠가 내가 이 유튜브를 통해서도 내 개인적인 얘기를 많이 했지만 나는 민통선 통제 구역 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가지고 민통선 통제 구역 안에서 태어나가지고 객제 이렇게 혈혈단신 홀로 나와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니까 나 역시 북한에서 내려온 탈북민과 매우 흡사하게 살아왔던 것이죠 친척은 없고 혈혈단신 홀로 나와서 이렇게 살아니까 별짓 다 해봤을 것 아닙니까 나도 나도 학력이 화려한 사람도 아니고 또 요즘에는 학력 가지고도 안 되잖아요 학력이 있고 또 뒤에 뒷배경도 있고 소위 속칭 백이라는 것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 백? 요즘 세상에 무슨 백? 요즘 세상에 남의 청탁도 함부로 들어줄 수가 없고 뇌물도 함부로 챙길 수가 없는 세상인데 무슨 백? 이렇게 반문하실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백이 있습니다 백이 작용합니다 그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A와 B 두 사람이 있는데 A와 B 두 사람이 나란히 둘 다 명문대학을 졸업한 석사학위를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명문대학 대학원을 졸업한 석사학위 출신이다고 하죠 석사학위를 받고 있는 두 사람이 A와 B가 있다고 하죠 그런데 A라는 사람은 석사학위는 가졌지만 아무런 배경이 없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농촌에서 올라와가지고 아무런 배경이 없이 홀로 그렇게 공부를 해가지고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이야 그런데 B라는 사람은 석사학위를 갖고 있으면서 아버지가 예를 들어서 내가 KT 입사시험을 친다 하면 B라는 사람은 석사학위를 가졌는데 알아보니까 우리 직장 KT의 이사인지 부사상인지 그런 사람의 아들이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똑같이 A와 B가 똑같이 석사학위를 가지고 있는데 A를 떨구는 겁니다 A는 뭡니까? 그냥 농촌에서 올라온 사람이 공부를 해가지고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이에요 아무런 배경이 없잖아요 같은 값이면 아는 사람 자식을 쓴다 이거죠 우리 기관에 봉사한 사람 봉사한 사람의 자식을 쓴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그게 바로 빼기라는 얘기입니다 빼기라고 해서 자질이 없는 사람을 억지로 채용한다는 얘기 아니고 똑같은 자질을 갖췄으면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이왕이면 우리 직장에 연고가 있는 사람 우리 직장에서 간부의 아들이라든가 같은 값이면 그런 사람을 채용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을 채용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같은 값이면 자격이 되는 두 사람이 있다면 한 사람은 그냥 아무런 백이 없고 그냥 농촌에서 올라온 사람이야 그 사람보다는 똑같이 석사학위를 받고 있으면 우리 직장의 간부의 아들 우리 직장에 예전서부터 봉사해 왔던 사람의 아들을 쓴다 이거죠 그게 바로 백이라는 겁니다 백이라고 해서 스펙이 안 되는 사람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을 억지로 갖다 쓴다는 얘기가 아니고 같은 값이면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이왕이면 우리 직장에 연고가 있던 사람의 아들 이런 걸 쓴다는 거죠 그게 백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민통선 안에서 태어나서 그렇게 불우한 환경에 태어나서 내가 학력이 화려하지 못하다고 했잖아요 언젠가도 내가 얘기했지만 내가 태어날 때 과외 선생 독선생을 앉혀놓고 공부를 했더라면 내가 서울대를 나왔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한 적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나는 학력이 화려하지 못합니다 불우한 환경에서 컸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대학이라고 해봐야 명문대학도 아니고 평범한 대학을 다니다가 그만둔 사람인데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어디 가면 뭘 하겠어요 그 학력 가지고 어디 가서 정신적인 전문직을 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정신노동을 하는 전문직을 가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객제에 나와서 많은 일을 내가 해봤습니다 내가 안 해본 일이 없어요 그래서 질라쁜 애들이 모이는 공장에 가서도 일을 하다가 동네 깡패들한테 얻어맞기도 하고 아니 내가 잘못을 했으면 얻어맞는데 내가 큰 잘못이 없는데도 동네 깡패들한테 그렇게 얻어맞었어요 나를 표적을 삼아서 그렇게 얻어때린 겁니다 그러니까 공장 이런 데 질라쁜 애들이 많이 모이잖아요 내가 30대 시절이죠 30대 시절의 30대 초반에 붕대 만드는 의약품의 붕대라고 있잖아요 상처난 곳에 먹교로 크롬을 발라주고 붕대로 감는 그래서 병원이라든가 이런 데서 붕대를 많이 사용하잖아요 붕대 만드는 공장에서는 내가 나가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두 놈한테 내가 포커잉을 당했습니다 내가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게 한 놈은 여기서 얼마 멀지 않은 화성 태안업인 거기서 사는 박아무개라는 그때 이름은 내가 잊어먹었는데 하여튼 성은 박시야 그때 당시 전문대 나왔다고 해가지고 지가 좀 이렇게 껄렁껄렁하고 놀던 애가 있었어 어디 가면 주먹질 잘하고 이런 힘께나 쓴다고 다니고 하던 껄렁껄렁하던 애가 하나 있었고 그 놈하고 그 박실한 애하고 또 한 놈은 지금도 내가 잊혀지지 않는데 지금 이 서해전철이 남양을 해서 향남에서 서해전철이 출발해가지고 남양을 거쳐서 충청도 장항 쪽으로 빠집니다 그래서 남양에 사는 애야 송아무개인데 그 놈하고 둘이서 나를 불러내가지고 폈다고 그래서 내가 그렇게 동네 깡패들한테 맡기도 하고 내가 이 시간에도 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내가 별명이 뭐였을 줄 아십니까? 80년 노인이라는 별명을 받았었어요 왜 내가 그때 30대 초반에 80대 노인이라는 별명을 받았을까? 그러니까 그렇게 폭행을 당하면서도 일절 내가 대응을 하지 않았던 겁니다 아니 나를 개천이 흐르는 개가에 나가서 두 놈이 나를 폭행했는데 개가에 돌이 있을 것 아닙니까 힘이 없으면 돌이라도 들어가지고 머리를 까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내가 하다마트에 돌이라도 들어가지고 머리를 깠더라면 지금 내가 제대로 됐습니까? 제대로 된 인생을 살았을 겁니까? 그게 아니죠 대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온전한 인간이 된 겁니다 제대로 된 인간이 된 거예요 만약 그때 내가 대항을 해가지고 돌이라도 집어서 머리를 깨서 머리를 바셔가지고 내가 살인자가 됐으면 이렇게 정상적인 인간이 못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도 그때 내가 그 애들한테 대항을 안 했다는 것을 대항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누운 거다 하늘이 누운 거라고 난 생각합니다 그렇고 그래서 내가 나도 객지에 나와서 굉장히 남한테 소름도 많이 받고 박해를 많이 받으면서 여태까지 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여태까지 고향에 돌아가지 않고 이 객지에서 버텨내면서 60을 맞이한 거예요 내가 수원 근방에 또 예전에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내가 처음 올라와 상경에 가지고는 구이동에 살았었다 구이동에 살다가 수원 경기 구이동은 집값도 비싸고 그러니까 괜히 서민이 여기서 살 필요가 없다 경기도가 서민 살기에는 경기도가 좋다 이런 생각에서 이제 경기도로 내려와서 수원 근방에서 고무공장에 다녔었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무공장 다닐 때 내가 공장 사람들이 나를 아주 고문관으로 봤어요 군대에 가면 고문관이라고 했잖아요 고문관이라고 하면 뭡니까 좀 인간적으로 좀 덜 떨어지고 모잘리는 사람을 고문관이라고 하는 겁니다 고무공장 사람들이 나를 다 고문관으로 봤어요 왜 고문관으로 봤느냐 이승열이는 나는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말을 이렇게 계속 쏟아내는 겁니다 유튜브라는 건 뭡니까 멍석을 깔아놓은 자리예요 멍석을 깔아놓은 자리고 이거는 나의 개인 유튜버니까 다른 사람이 내가 여기서 뭐라고 얘기를 한다라도 그거를 다른 사람이 끼어들 여지가 없습니다 내가 게스트를 초청 안 하는 이상에는 그러니까 내가 멍석을 깔아놓은 자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떠드는 거예요 그러나 직장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직장이라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떠벌릴 수도 없는 거고 그렇잖아요 하는 말 공동체 생활인데 조직체 생활인데 그리고 나는 그때도 사무직이나 이런 걸로 들어간 사람이 아니고 생산직으로 들어간 사람이니까 나는 어디까지나 본분에 충실하자 이런 사람이에요 생산직에 들어간 사람은 생산직에만 충실하자 이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나한테 주어진 일만 열심히 묵묵히 하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런데 남들은 다 반장이네, 괴장이네 하는데 저놈은 그런 것도 하나 못하고 먹먹히 일만 하네 저 이승렬이 저거 모잘린 놈이라고만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 가나 모잘린다고 그랬어요 그 공장에서부터, 그 고무 공장에서부터 내가 모잘린다는 인간적으로 모잘린다는 딱지가 붙었던 겁니다 그런데 내가 그 모잘린다는 딱지를 어떻게 해서 벗었느냐 내가 그 공장에서 나를 모잘리게 본다는 걸 다 알고 있었어요 내가 말을 안 해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회활동을 했습니다 직장생활 외에, 직장 외에 사회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활동을 하다 보니까 모잘린은 딱지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사회활동을 하지 그러면서 그때는 인터넷이 없었는데 컴퓨터와 인터넷이 없었는데 한 10년 지나고서부터 컴퓨터가 생기고 인터넷 PC방이라는 것도 생기고 그랬었잖아요 모뎀, 인터넷 모뎀, PC통신이라는 것도 하고 하이텔 천리안 이런 것도 생기고 그랬었어요 그때부터 내가 PC통신에 열을 올리고 했던 사람입니다 지금은 내가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열을 올리고 맨날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인터넷을 이용한 지가 오래됐습니다 유튜브가 나오기 전에는 또 한때는 홈페이지를 만들었었고 홈페이지를 만들다가 유명 포털 업체에서 블로그니 카페니 이런 걸 만들게 그렇게 공간을 제공하니까 홈페이지를 내버리고 그것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모잘린은 딱지가 없어진 사람이에요 이게 얘기가 길어졌는데 그렇게 나도 민통선 안에서 태어나서 혈혈단신 객지에 나와서 나도 그렇게 무참히 고생을 하고 박해를 내가 많이 받았습니다 그 박해를 받으면서도 여태까지 내가 고향에 안 가고 객지에서 버티면서 60살을 먹고 있는 사람이에요 고향에 가본들 민통선 통제구역 안으로 들어가 보면 무슨 뾰족한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탈북민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됐는데 탈북민도 똑같은 처지예요 북한에 가본들 뭘 합니까 만성적인 식량 부족에다가 굶어 죽네 사내 맨날 하는 데가 북한인데 그런데 북한 땅을 갔어서 뭘 어떻게 하겠다고 북한으로 돌아갑니까 철닥선이 없는 거죠 한마디로 아니 그렇게 3미터가 넘는 철적을 넘고 또 지뢰밭까지 통과할 그런 용기가 있다면 그 용기를 가지고 대한민국에서 살아가죠 아니 그런데 탈북민들이 하는 유튜브를 내가 많이 봅니다 탈북민들이 하는 유튜브를 많이 보는데 대부분 그런 유튜브를 나와서 유튜브를 하는 탈북민들을 보면요 육체노동을 하지 않는 탈북민이에요 그러니까 자영업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무슨 재복리를 하루 종일 의지해서 재복리를 하는 사람 그 다음엔 경비를 하는 사람 하여튼 이 공장에서 육체적인 노동을 하는 탈북민이 별로 없습니다 그걸 보고 내가 느낀 게 뭐냐면 이 탈북민이 상당히 생각들이 고급화되어 있구나 이런 걸 느꼈어요 지금 공장에 가보세요 한국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이 공장마다 거의 다 외국인들이에요 그 말은 뭡니까? 한국인들은 이미 배가 물렀다 그런 얘기예요 공장에 나가서 괜히 남의 눈치 보면서 윗사람한테 매여 살고 윗사람 눈치 보면서 일하기 싫어하는 겁니다 공장 일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든 뭐 호를 자기 뜻대로 돌아다니면서 자기 뜻대로 벌어먹으려고 하지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 벌어먹으려고 하니까 뭘 하겠어요 하다맞에 차례도 끌고 돌아다니면서 장사례도 하고 그러려고 그러지 남 밑에 들어가서 노예처럼 공장에 들어가려면 그렇잖아요 공장에 들어가려면 층층시하니까 생산부장도 있고 공장장도 이렇게 층층시하잖아요 윗사람이 있고 또 윗사람이 있고 하니까 그런데 매여서 노예가 되는 겁니다 노예처럼 일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탈북민들도 보면 공장에 나가서 일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전부 기껏 일한다고 해봐야 식당 이런 데 가서 서빙이나 하고 그렇지 않으면 하루 종일 앉아서 재봉하는 재단일이나 하고 이런 겁니다 대부분 그렇지 않으면 군부대 돌아다니면서 강연이나 하고 공장에 나가서 육체적인 일을 한다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이 탈북민들도 이미 배가 부른 겁니다 생각이 잘못된 거예요 아니 20대 청년이 60대나 70대 노인 같으면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을 잘 안 준다고 그러잖아요 아니 20대인데 일을 하겠다 그러면 일을 줍니다 아 지금 공단 같은 데가 없어요 전부 외국 사람들을 쓰는데 외국 사람들만 쓰는 그런 공장에 가서 내가 일을 하고 싶다 이렇게 보세요 20대 청년이 와서 일을 하겠다 그러는데 안 쓰겠습니까 쓰지 아니 임금을 많이 줄 필요도 없다 외국 사람 고용하는 것만큼만 달라 이러면 쓰지 왜 안 쓰겠어요 아니 그렇게 해서 한국에서 살아나가야지 그렇게 해서 공장에 나가서라도 하다못해 일을 하면 그래도 한국에서 살면 좋은 음식은 못 먹어도 라면이라도 배불리 먹을 수 있잖아요 북한에 들어가면 뭘 하겠어요 지금 북한에 들어가면 한시만 누르시지 그래서 내가 이렇게 북한으로 돌아간 20대 탈북민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길게 했는데요 얘기를 길게 하다 보니까 또 스마트폰으로 녹화하라는데 녹화 시간이 길어지니까 또 이제 정지가 됐어 녹화 정지가 됐어 그래가지고 다시 또 이제 녹화해서 이어붙이고 그래서 녹화를 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오늘 일요일 아침은 북으로 돌아간 탈북민 20대 20대 탈북민에 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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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